전 일단 여기 보고 있을게요 와 핵이다! 핵이다 야 나 봤어요 핵 쓰는 애 점프하면서 탁탁 했는데 나 탁탁 맞았어 와 점프샷에 180도 화면 돌리면서 2대 쐈는데 2대 다 박혔어 미친놈이다 지현이가 출몰해서 방송보러 오셨다고요? 그래 상위 등수에 그쪽 뜨면 점프 오릅니다 버기 뒤에 레토나 있는데 버기 체크 모장이 형 그쪽 방향에 뒤에 레토나 있어요 봤어 봤어 버기 2대 있다 버기 1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버기 타고 가야 되겠네 뭐 버기 2대 있어요 버기 2대 여기 노란색 핀 근처에 버기 1대 더 있어요 와 야선하여 2파티 와 미님 저 차주 방금 되게 애절했다 오 이제 사이드브레이크 엄청 잘 먹네요 원래 달리다가 사이드브레이크 쭉 누르면 차 그냥 계속 갔는데 멈추네 이제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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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러던데 버기는 원래 그랬어요? 네 버기만 아 그래요? 다른 차들은 달리다가 사이드브레이크 하면 그냥 속도만 조금 줄여지고 그냥 계속 갔는데 와 리포카 너무 먼데 리얼 난 버기 뒤에 탄 사람 제일 죽이고 싶더라 이거 가끔씩 안 들리는 거예요? 무조건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탑승자가 가끔씩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이거 월간 패치 때 다 그랬어요 조그만 버그 생기는 거 조그만 버그 생기는 거 맨날 생겨 맨날 뭐야 차한테 오네? 근데 항상 그랬어 월간 패치하고 나서 주간 패치 한 두 번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와 아 차한테 왔어 일단 여기 짤 파밍 하고 갑시다 밀타 땡겼을 거 같애 낙하산으로 아 무서워요 몇 명인데요 거기 몰라 몰라 지금 문이 열린 흔적과 차를 봤던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야죠 그럼 빼면 되죠 네 티로 갑니다 네? 티로 간다면서 왜 가만히 있으세요 패셔야죠 맛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찌워야돼 근데 근데 월간 패치 내용 자체가 솔직히 다른 게임들 거의 분기별로 하는 패치 수준으로 양이 많아가지고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임은 이 정도 양은 패치하는데 버그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거기다가 테스업도 하루밖에 안 열잖아요 아무리 개발진들이 내부적으로 그 한다고 해도 테스업 자체를 하루밖에 안 열기 때문에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구 분지로 오세요 네네 갑니다 간다 쉽게 할 거 같은데 간다 나 저거 저렇게 가다가 내가 터졌거든 저거 참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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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은생님의 운전을 잘받습니다 아니 난 타야지 네 바로 꼬꾸라져가지고 바로 털었어요 데미 그 차량 수였는데 수직으로 수직으로 털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안해 난 무서워갖고 또 뒤질까봐 바로 죽더라고 기절도 안하고 저거 탓할 수도 없고 솔직히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 받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왜냐면 패치 이런건 정말 빠르고 그런데 지금 뭔가 다른 부분에서는 좀 약간 유저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반년 이제 반년 됐나? 지금 이제 반년 됐죠? 반년도 안 되지 않았나? 아직 아직 반년도 안 됐잖아 제대로 지금 나온지 근데 그 게임이 처음에 미완성 상태로 나왔던 게임이 반년도 안 돼서 이정도 수준으로 바뀌었으면 다음반에 봐드릴게요 솔직히 다른 게임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처음 나오자마자 이정도 수준에서 패치 패치해서 이정도까지 발전하는 게임이 몇이나 돼요 거기다가 이전에 그 만들어졌던 뉴의 게임이 아니고 처음 개발하는 게임이잖아요 저번 레이팅 때 2,900 몇 점 15점이 이런 배틀로얄유 게임이 하이즈가 있긴 한데 솔직히 하이즈가 엄청 캐주얼하고 거의 모티브는 아르마 그쪽 모드랑 비슷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실제 게임으로 만든 건 이게 처음이잖아 근데도 이 정도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80만등 그분들도 안 만나던데 잘 만든다고 보이는데 충분히 180만등도 있어? 네 있더라고요 보장님 받아들일게요 제가 샤이가 없어요 이제 얼리억세스 테스트업 자체가 하루인 거는 좀 너무 짧긴 해요 솔직히 그냥 미리 체험만 해보라고 하는 거지 거의 버그 수정을 하라고 테스트업을 연 건 아닌 거 같은 느낌이죠 테스트업을 여는 건 여는 건데 저거 데미지 많이 붙지 않았나? 아니요 피해 별로 안갖겠어요 근데 이거 뒤집힌 거는 못 할텐데 못 뒤집힐텐데 할 수 있나? 옆에서 치면 되겠네요 근데 너무 빨리 치면 차 터지잖아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수류탄 터진다? 수류탄 안 돼 아니 수류탄 안 돼 특허테라 수류탄으로 할 수 있어 과학적이야 너무 멋있어 우리 과학적으로 가보자 자 사모장의 과학 교실 내가 여기서 실험방서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저쪽에서 멀리 와서 치면은 지뢰대의 원리로 내 위로 올라오자 이렇게 됩니다 흐흫 오케이 그쪽으로 안으로 빠바바바밤 빠밤밤 빠밤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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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무게중심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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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무게중심이 너무 심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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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내가 나도 앞으로 안 돼 안 돼 차라리 여기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? 여기 밀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할 수 있어 차를 차하게 차 두개면은 밀 수 있어 됐어 됐어 어 얘 언덕 밑에 떨어져도 떨어뜨려 보여요 능성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 야시키 죽여버려 이거 능성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 다음에 구르겠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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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터지겠다 와 이거 무게중심 달라진거 진짜 이제 며칠전에 했던 차 앞으로 이렇게 한바퀴 구르는거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차체가 앞이 더 무거워요 앞이 더 무거워서 절대 언덕을 한다 하더라도 뒤로 이렇게 90도 백플립은 안돼요 어 오른쪽에 차 330 유의지 가서 잡죠 어 네번째 집 들어갔다 집 4개인데 들어갔어요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 집 4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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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노란핑 노란핑 여기 빨간색 그럼 가자 바로 박어 바로 박어 박어 조져 멋있어 이 박팀 야 여기 야 여기 모장님 모장님 집안 마지막 하나인가 보다 오케이 사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명 죽였어요 거기는 저도 한명 죽였어요 여깄다 다운 오케이 나이스 요번에도 1등 기원합니다 모장님이 죽으면 항상 1등을 하더라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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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백발 칠탄 백발 아 칠탄 백발 칠탄 백발 칠탄 백발 어디 차온다 여기 2층 오케이 차온다 차온다 원더기 30 UAG하고 오토바이 한대 한파티 아 위로 올라가네 UAG에 2명 오토바이 2명 드링크 있어요 혹시 네 저 27 어우 맞으신데 저 하나도 없어요 212 저기 그냥 가나 여기있구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먹을 거 나눠드릴게요 맞네 여기 가야겠네 저 저 드링크 좀만 드링크 좀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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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드릴게요 저긴 기름이 없어요 그래요 제거 탈래요? 여기 기름 없잖아 조금 있네 저기있어요 이정도면 가는 데는 문제없을 거 같애 한개 우리 처음 하나 집 찾고 가는 데 문제없을 거 같애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가 문제겠죠 가면서 볼까 이거 저 드링크 하나 빨아도 돼요? 네 가면서 보자 이거지 잠깐 떼어봐서 배율이 남는 사람 없나요? 저 8배 4배 하나씩 있는데 배율 아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아예 없긴 해요 지금 제가 8.. 8배 4배 둘 다 좋아합니다 8..4배 드릴게요 어 4배 거리는 그냥 에어로 그냥 레닷으로 쓰지 뭐 어 MK14 누가 먹었네 판다티비 꽝 어 뺏자 약탈 아 판다티비 너무 많이 보여 동접자가 많아진 게 한국인이 많아진 게 아니고 중국인이 많아져서 그래요 아시아는 근데 다른 분들 방송 화면에 비해서 내 방송에 왜 화질이 좋아보이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픽 올려서 올 울트라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울트라로 방송합니다 그니까 근데 내가 화질이 좋대요 왜 그럴까 난 올 울트라가 아닌데 난 올 울트라가 아닌데 난 올 울트라가 아닌데 조심 어 뭐야 여러분들 차가 아니었군요 네 주변 차 소리 다길래 여러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었어 어 아까 거기로 가죠 전판 전전판인가 아 이쪽 이쪽 네 3층집 언덕에 사람이 있어요 조심 안돼요 존니 오 여기도 있다 집에 사람 있다 잡을 거예요 그 뒤에 집 안 먹고 집에 사람 있어요 지금 제일 바로 앞에 실 잠시만요 오 내 왼쪽 아 저 보인다 멀리서 잡 멀리서 짜줘요 위에서 초밥집 앞에 오케이 오케이 반대 오른쪽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간다 한명 기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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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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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이스 얘도 송기 있네 별 좀 먹어야겠다 차를 끌고 올걸 그랬다 여기 오토바이 한 대 남아요 아이고 아 무게 오죽해 여기 여기 3명 더 죽었는데 제가 여기 소원기 더 있어 데킥 하나 소원기 하나 나 스카 쓸까? 아니다 그냥 엠포 쓰자 이번에는 거의 아 수리탄이 너무 많구나 내가 진통제 4개 버려져 있어요 여기 여기 드링크 많아요 진통제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진통제가 한 3개 정도 더 남아있어요 프리님 주워줄 수 있어요? 예 제가 다 먹고 보게 가겠습니다 저 508 아 연료통 없나? 저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 아 이것도 연료 없네 거의 여기 오토바이 두 대 있어요 오토바이 타죠? 오토바이 이거 연료 많다 이거는 하나 있어요? 오토바이 세 대 있어요 오토바이 세 대 있다니까요 아 하나 두 팩 세 대 세 대 골라 타세요 근데 다 적터만 타면 나중에 자리 잡고 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 바꿀 수 있으면 자 또 오토바이 굉장히 잘합니다 스페이스 오토바이 실력이 스페이스 누르면 뒤집어져요 금방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좀 요기하기 싫습니다 멋있어 컨트롤에 컨트롤 컨트롤 아 제발 이거 컨트롤을 누르면 낙바퀴 내려가는데 저 스페이스바였는데 뒤집어올라고 근데 왜 뛰어내리지? 아 아 아 이거 뒤집어주면 안 돼 제발 됐다 살려줘요 텍스처를 뚫고 보인다 근데 이거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는 조건 거 높이도 아닌 거 같은데 예전에 보니까 엄청 높이 뛰어도 안 뛰어내릴 때 있어요 이게 높이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 속도인가? 옆으로 너무 꺾이거나 그러면 아니 옆으로 안 꺾였어요 그냥 그냥 앞으로만 돌았는데 좌우로 안 틀렸었는데 뛰어내렸어요 금방 앞으로 한 바퀴 돌아도 내려져요 아니 안 뛰어내리질 때도 있잖아요 저기 한 바퀴 돌 때도 있잖아요 더 온다 아 아 아 아 그니까 그런 영상 안 나오잖아요 만일에 100% 뒤집어진다면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확률이 뭔가 조건이 있는 거 같아 저 부상 좀 프리님 저 하나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눈쟁이님한테 적인 줄 알았어 부상 부상 항상 느끼는 거지만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 요기하지마요 요기하지마요 아 쏜다 아 무리구나 제가 유리창 터뜨린다고 유리창 깰게요 아 저기 사람이다 SW 둘 SW? 어 체크 일로 본다 아 하나 기절 아 막 다치셨네 왼쪽에 하나 더 어차피 평균 올라갑니다 아 무빙 왼쪽을 붙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차도 한 대 아 무빙 조지네 쟤 어 한명 더 있어요 네네네 지금 도로 쪽으로 왔을 거예요 남쪽 SS S 쪽 3층집 가서 견제해야겠는데 3층집 가서 견제해야 돼요 쟤들 S 방에 3층집 가서 견제해야 돼요 전 일단 여기 보고 있을게요 와 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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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봤어요 핵 쓰는 애 점프하면서 탁탁 했는데 나 탁탁 맞았어 저거 탁탁 거리지마요 이상해요 지금 M 방향에 AK 들고 있네 핵이에요 핵이래요 망했다 와 너 봐 개 저거 개 잡을 수 있었는데 두번 주 두번 때렸는데 판타 근데 저분도 계속 헤드만 뜨네 기분 따진 거야 MK 승이네요 와 점프샷에 180도 화면 돌리면서 두대 쐈는데 두대 다 바뀌었어 미친놈이다 나 처음에 쟤가 쏜 거 아닌 줄 알았어 쟤가 쏜 거 안 맞고 다른 내가 쏜 거에 맞은 줄 알았어 아니었어 S 쪽 예 살아있죠 컷 컷 안됐죠 예 S 방향 3명 살아있어요 등산 밑에 있나보다 등산 밑에 있나보다 걔들 컷하고 가야되요 저기 차 타고 갈리면 안 그래도 차 타고 갈때 개체 맞을걸요 아까 1랩 뚜껑 살아있었던거 같은데 하나 이 집에 살아있을걸요 아까 첫번째 들어갔던 집에 있었던거 같은데 네 여기 여기 어 탄띠 있다 일단 S 방향 최대한 그쪽 평지라서 안 보이지 않나요 제 CR이 다 죽인다 보고있는데 안 보여요 어 그 NK14 쓰던 애도 죽었어 판다 판다 죽었네 예 NK14 쓰던 애 죽었어 쟤가 다 쓸고 다니는데 핵쟁이가 지금 어 남은 애들끼리 저 핵쟁이 잡아야되는데 어떻게 잡죠 샷건으로 잡아야되는데 미리 가야겠다 그러면 차타고 저기 평지인데요 아 이거 오토바이 빨리 가야돼 오토바이 타고가면 집 하나 있는거 먹어야돼 오토바이 여깄어요 팔각정인가 썩어 예 팔각 하나 있어 팔각정 입이 먹고 있을거 같은데 오토바이 여깄어 은행님 사셨네 개꿀 아 무서운데 오토바이 타고가도 그냥 날라올거 같은데 평알 그냥 걸어가죠 차탈 뿐은 차타세요 중요한건 S 방에 아직 살아있어요 3명 아 그냥 점프해서 나오는거 아니에요 안기랑 점프같이 누른거 예 제 제 지금 액기슨에 조색이 와 큰일났다 다잡는다 다잡는다 조색을 위해 안하여 그 밑에 유에지한대 있어요 거기도 있다 미친놈이다 와 이거 3명 다 퍼져서 만약에 3대1이면 그래도 힘들걸요 오른쪽에 3명 다 퍼져서 함발에 공격해야되 그래도 진짜 잘 못맞추면 팔각정에 차 박혀있다 팔각정에서 시야 안나오는대로 붙을게요 팔각 안먹으면 답있어요? 팔각정 애들이 싸워주길 바래야죠 우와 뒤에다 뒤에 따라해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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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기인가봐 아니요 소음기 아니에요 싸울때가 아니야 멍청간새끼들아 이스트 한대 이스트 한대 이스트 한대 이스트 세대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이스트 기절 네네 어딨냐 이스트 팀 아 그러면 쟤들 쟤들하고 한명 더 남았고 핵쟁이 한명 남은거네 저 불편한 동거중입니다 팔각정이랑 팔각정 한명 이스트 방향 한명 핵쟁이 한명 남았어요 이스트 저기 하나 있다 푸린님 저기 기어다니는거 네 어디 저 핵쟁이 아니에요 핵쟁이 그냥 저기 이스트 방향 조조조조조 숙여 숙여 다시 쏘고 쏘고 팔각정 있어요? 팔각정 2층 있어요? 팔각정 이스트 있어요 뛴다 뛴다 60조 아니야 쟤 핵같이 맞았어 어 방금 한명 더 움직였어 추린아 발소리x2 OK 우리팀에 우리팀 아까 거기x2 아까 거기 받는데 아까 어 아 저깄다 핵쟁이 찾았다x2 오 어 디가 사니다 지금 쌀야대 지금 쌀야대 왼쪽 밑에 푸린아 다른 창문으로 3종 체 세대 왼쪽 네데똘 다운 위에 위에 위 한놈 라스트 자기장 온다 2층 하나 뭔데? 없어요? 얘 뒤졌네 퍼져서 뛰어야겠는데요 앞에 하나 엎드려있네 프리님 앞에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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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쏘시지 그냥 저거에요? 아 아니구나 경기 밖에서 어어 역시 개꿀 1등 어어 1등하기 성공입니다 으악